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취업 상담하고 회사 가기로 이제 하고 왔는데요.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어 일단 두 친구가 취업을 했어요. 이번 주에는 두 친구가 취업을 했고 어 한 친구는 태종이 태종이 요기 있는 친구 어 이게 약간 저희 수료 선물 주는 사진인데 얘네들이 막 그 옛날 감성으로 막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미 취업 아 요 두 친구 빼고 취업 다 했구요 이 친구는 아직 광근이는 아직 학교가 남아서 그 졸업하고 이제 제가 컨설팅 하고 나중에 이제 소식을 알릴 거구요 그리고 여기 세형이는 이제 구직을 이제 1일차 어제 시작했고 어제 이제 그 3개 3개 정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결과를 나온다고 하고 다음 주에도 구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된 새내기 최근에 수료한 현주 최근에 구직한 현주 그리고 이제 천명이 구직 얘도 최근에 구직 했죠 태봉이도 그렇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가 남은 거죠 이번 태종이 이 친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어 암튼 잘 됐습니다 그 이 친구가 간 회사 특징은요 일단 장비지원 빵빵 하구요 어 듀얼 듀얼 모니터 가장 좋은 걸로 사주고 가장 뭐 좋은것 까진 모르겠지만 암튼 좋은거 주고 어 개발팀 전용 뭐 야근식 때 전용 카드가 있다 그러고 하고 음 뭐 그리고 이제 출퇴근이 조금 유연한 편 그리고 조금 조금 이렇게 어제 좀 빡세게 일했다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정도 사이에서는 좀 탄력근무로 이제 출근을 할 수 아 출근할 수 있고 이렇게 와서 탄력근무 하고 뭐 이런 방식인 것 같구요 어 그리고 관련 쪽은 이제 그 pc 통제 프로그램을 이쪽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드는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뭐 안드로이드 라든지 그 회사 자체는 전반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이 나는 회사 이고 그런 점에서 괜찮은 것 같구요 개발팀에 대한 존중이 좀 있어서 매력적이고 이제 장비는 이제 되게 좋은거 준다고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팀 노바 못지않게 좋은거 줄 것 같아요 저희는 300 한 330만원 그러니까 340만원짜리 사줬는데 더 좋은거 사주지 않을까요 기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이 도 이제 굳이 그랬어요 얘네 한번 보신 분은 보시겠지만 어 이 친구 어 이 친구인데 어 일단 어 태봉이 얘기부터 끝나야 되구나 전문대 비전공자구요 어 전문대 비전공자고 뭐 이 친구는 워낙 그 사랑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연봉은 3000대 중반이고 엄청 높죠 엄청 높게 봤는데 되게 많이 붙었어요 한 여섯 곡 해가 거의 구직 하자마자 거의 다 붙는 느낌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이제 어 잘 구직 했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잘 할 것 같아요 이제 세형이 조금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또 구직 되게 만들 거구요 그 다음에 동선이 이제 동선이가 지방대 비전공자 친구예요 근데 이제 왼쪽 친구인데 이 영상에 근데 어 역시나 잘 됐는데요 중간에 이제 제가 코칭을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잘 했어요 근데 기업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고 바로 와서 이걸 하는 거라 녹화하는 거라 어 일단은 연봉도 3000대 중반 인데요 그 되게 되게 대표도 그렇고 되게 밝대요 밝고 좀 출퇴근 시간에서도 유연한 면도 있고 의견 조율이 잘 될 만한 회사고 뭐 전반적으로 좀 어 괜찮은 느낌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되게 수평적이고 어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 그래서 너무 끌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무 쪽이 블록체인 쪽인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해외 팀이랑 콜라보를 하는데 뭐 태종인의 태종이가 가게 된 회사보다는 아직은 좀 스타트업 이고 막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투자를 어 꾸준히 받고 있고 뭐 여러가지 면에서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가서 근데 동선이 조금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나태 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이제 그 조건부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 개발자가 개발자가 좋은 회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 가서 민폐가 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동선이 같은 친구는 주변 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수업 때도 되게 코칭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나태해지기 쉬운 성향이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좀 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가긴 하지만 어 마냥 이렇게 잘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튼 잘 됐어요 생각보다 잘 됐고 괜찮은 기업에 가게 됐네요 일단 저는 그 개발자에 대한 존중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밸런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오히려 동선이가 가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은 있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동선이는 3개 정도 붙고 그 중에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태종이 같은 경우는 한 저번 주부터 한 저번 거의 붙은 기업 거의 다 붙은 것 같아요 본 기업 면접 본 기업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한 8개 8개 7개에서 골라 갔어요 저기를 아무튼 되게 의외로 반응 되게 좋고 의외까지는 아닌데 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어 확실히 요즘 요즘 구직 정말 잘합니다 원래 잘했는데 졸업생이 많으니까 더 구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여기는 친구도 이 두 친구 학교 남은 친구 제외하고는 얘는 이제 어제 시작한 친구 제외하고는 아 오늘 시작한 친구죠 오늘 시작한 세영이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미 다 솔드 아웃 지금 구직했습니다 그리고 근영이는 이제 구직했고요 아 시작하는 중이고요 아무튼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보기 좀 힘들죠 그냥 소식을 전화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붙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면 어 사실 뭐 논회로 얘기하면 뭐 인섭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5개월 일하다가 그 회사 사업도 사라져서 이렇게 된 친구는 지금 엄청 많이 붙고 뭐 최근에 뭐 엄청 높은 국내 4위 트래픽 기업에도 뭐 붙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갈까 얘기를 하다가 안 가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했고요 어 그런 겸 말고도 뭐 싱가포르 회사에서도 뭔가 어떤 뭐 컨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지 어 연봉을 천만원 이상 올려주겠다 제 시험목보다 높여 주겠다면서 막 같이 하자는 기업에 이미 붙은 상태인데 어 조금 인섭티만이 고민 중이야 다음 주 보는 기업들 면접 다 보고 결정하기로 했고요 어 다음 주에 이제 4개에서 5개 이제 대표 면접이 남아 있는데 기술 면접은 다 붙었어요 그래서 대표랑 뭐 말만 통하면 뭐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인섭이는 어 비전공자고 이제 그런데 비전공자인데 비전공자 아무튼 근데 지방대 비전공자인데 어 역시나 그냥 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워낙에 말도 잘 들었던 친구고 그래서 어 어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구요 음 다음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서비는 그 인섭이는 그 다음에 되게 많은데 이제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결정되는 친구가 승철이 승철이라고 이제 승철이 같은 경우도 다음주에 결정됩니다 승철이는 그 그 얘도 기술 면접 통과하고 되게 괜찮은 기업 하나 붙었어요 네 다음 주에 어 그 이면면접 있고 아마 한 한 제가 알기에는 한 6개인가 보고 5개인가 4개인가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골라 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다음주 월화수 사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소식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새 팀노바 팀원들 하드캐리 하죠 열심히 하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게 자본주의적 어떤 가치니까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 이 친구들은 잘 돼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 만들었으니까 저도 잘 돼야 되죠 농담이고 음 조금 되게 좋아요 기분이 아무튼 좋습니다 뭐 다음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엔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제 가기로 했던 회사 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봤더니 조금 이제 안 맞는 그런게 있어서 그 회사 가기를 번복하고 이제 다른 회사를 가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아무튼 다음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취업 소식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제가 조금 지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이렇게 전달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